뱅크샷 시도 어려운 대회전 뱅크샷인데 지금 각도는 또 짧게 만들어졌고요 오호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점수가 나왔네요 사이닝 공타 이후에 서한솔 선수의 뱅크샷 득점이 나옵니다 오히려 뒤쪽으로 더 긴 각도로 시도를 했는데 짧아졌고 빨간 공을 맞고 난 이후에 이렇게 득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두께 공략이 상당히 예리했죠 정확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뱅크샷으로 세트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원뱅크 시도하는데 정확한 쓰리쿠션으로 아 이게 오호 이번에도 다시 한번 행운의 뱅크샷 득점이 나왔는데요 서한솔 선수 뱅크샷 두 개를 기록하면서 복식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행운의 득점이었어요 네 지금 너무 얇은 두께에 맞았는데 아래쪽 짧은 쪽으로 서한솔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아이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